예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금요일 입니다 어 먼저 오늘부터 이제 실제적인 도움되도록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원문이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바이블웍스나 또 로버스 바이블 뭐 한글 또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면 분해도 다 되어있고 되져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런까지 설명하면 여기 뭐 시간도 모자라구요 주로 핵심 다른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아마 그런거는 뭐 히브리 공부 처음 할 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즐기고 느끼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됩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라드나 예왕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고 어 느껴지면 됩니다 바이오메라드나 그가 말씀하셨다 아도나 예왕께서 엘 여호수와 예호수와 여호수와에게 하염하세 오늘 또는 그날 내가 오늘 아헬 시작한다 그리고 어 가델레트 베에네콜 이스라엘 모덴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이제 여기 보면 가달이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이 말이죠 번역의 문제는 이제 가달을 어떻게 번역하는 문제겠죠 가달을 크게 하다 위대하다 큰 차이 없죠 이거는 하 너를 아헬 시작할 것이다 이 아헬도 마찬가지에요 이 아헬도 참 시작하다 할 것인지 하여튼 시작하다 그리고 그리고 예에 대해 우운 알게 할 것이다 기데트야 카아셀 한 것처럼 하이티 내가 인모세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에헤에 인마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인마 누엘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마 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인마 누엘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인마 누엘이라는데 아니고 인마 누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오늘 문법 하나 딱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모든 그 뭐 거의 품사에서 전미어가 붙어요 이미라는 요구만 보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암은 백성이지만 그래서 인미 이라면 나와 함께 인메하 너와 함께 인마흐 여자와 함께 인모 그와 함께 인마 그 여자와 함께 인마는 우리와 함께 인마켐 너희와 함께 인마켐 너희 여자와 함께 인마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마 누는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이고 인마흐 사실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쓰인다고 보고 인메하 내가 인마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에헤에 인마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문법 매일 하면서 문법 하나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요 전미어 전치사 접속사 변하는 거 그래서 인마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아타 그리고 너는 테사브 그리고 너는 명령하라 에뜨 하코아님 제사장 그는 노스에 진 던 아론 법계 하베리트 언약계 레모로 말하기를 케 케 바아켐 너희가 들어갈 때 아드케스 끝까지 메 물 하야르덴 요단강 그리고 바야르덴 그리고 요단강 물까지 들어갈 때 그리고 너희는 바 요단에서 타 아모드 멈춰라 서라 아마도는 서다죠 서다 그리고 바이오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 예우시와가 엘베네이스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게슈 가까이 가라 나가시라는 말은 가까이 가라 동사의 원형을 히브리어가 어려운 거는요 뭐 자주 보면 알아요 이 시온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원형이 뭔지 알아요 근데 뭐 처음에 히브리어 공부할 때 뭐 동사 원형이 뭔지 분해하고 뭐 일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거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그런 벽을 넘어서야죠 예 그래서 게슈 이라면 명령역으로 가까이 가라 했나 그 여기까지 그리고 심우 들으라 엣드하 디베리아도나 여와의 말씀을 엘로케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바이오메르 여우시와 여우시와가 말했다 베조트 이것으로 테다 우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You shall know that He, El 하나님은 하이 살아계시고 백기로 백 캠 항상 점미어 캠이 붙으면 너희예요 너희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기 임마 베아 캠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히브리어를 보려면요 점미어만 보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다 너희 가운데 그리고 호래시 상속하게 하신다 야래시 오늘 여기에 또 문법 오늘 문법 두 개나 나오네요 아주 비싼 문법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중간급인데 호래시는 야라시는 쫓아내다 상속하다 그리고 호래시 히필용으로 쫓아내요 반드시 쫓아낸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강조할 때는요 부정사 절대용이라고 그래요 한 개는 부정사 쓰고 하나는 동사로 써요 그래서 호래시 그 다음에 요래시라면 쫓아내기로 쫓아낸다 반드시 쫓아낸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장성해보면 정령 죽으리라 모트 태모 둔 뭐 이런 거라든지 정령 반드시 뭐 이런 반드시 내가 상속하게 할 것이다 미펜헴 너희 앞에서 요것도 너희죠 에뜨하 가난이 가난 사람들을 그리고 베하 하히티 그래서 차례들 읽어보면 족속들이 나오겠죠 헬사람 하히히티 헬사람 그리고 하히비 히위사람 그리고 에뜨하 베리시 브리스사람 에뜨하 가르기시 가르기스사람 헬 아무리 아무리 사나 하 예부시 예부스사람 다 쫓아낸다 그래서 힌네 보아라 아론 법기 하베리트 언약의 법기 아돈 주님 콜하레스 모든 주님 온 땅의 주님의 그 다음에 오베를 건너간다 랩한의 햄 너희 앞에서 봐야라 요단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베 아타 이제 캐후 들으라 햄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붙들으라 이래도 되겠죠 세네 아샤르 두개하고 아샤르니까 아샤르는 열이고 열두개를 이시 미 시브테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시에 하드 한사람씩 이시에드 한사람씩 라샤베트 지파별로 그래서 열두 지파가 한사람씩 이렇게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역사를 일으킬거니까 이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는데요 읽기 뭐 여러분 하시고요 바이오메라믄 아도나 엘리오시와 종교하고 그 다음에 뭐 동사 할랄 비긴 히필룡으로 가츠의 끝 야라시 이런 단어들 보시고 그리고 종교하게 하다 크게 하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물론 우리가 이 건방도 문법 그죠 오늘 배웠던 문법 뭐예요 임마크 임미 함께하다 그리고 이 부정사 절대용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히브리는 줄줄 읽고 익숙해지는 게 더 나아요 문법으로 하다가 뭐 읽지도 못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편 100편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10편 100편 이제 이 책의 부록으로 10편 자문 암송 이런 것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하류 소리쳐라 라도나이 온 여호와께 콜하러서 모든 백성들은 이부두 섬겨라 엣다 아도나이 여호와를 베시마 기쁨으로 보우 나아가라 레프나이브 그분 앞에 빌어났나 크게 소리치며 더우 알아라 키 아도나이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후 엘로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이시니 후 아사는 우리의 우리를 만든 자시고 벨로 아나컨 우리는 아니다 암모 백성들이다 베존마르이터 우리는 기르시는 양떼다 초장의 양떼다 보우 나아가라 셰아라이브 그의 문에 베토다 감사함으로 하세로 타이브 뜨레 비트일라 찬양함으로 호두울로 그분께 감사하고 바룩셰모 그 이름을 송축하라 키 토 이는 좋다 아도나이 레올람 하스도 그분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베아다 또르바도르 에모나트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얼마나 10편을 그냥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게 좋습니다 10편을 공부하고 이러는건 초급이구요 이건 저도 외우지만 한번 외워볼게요 하리올 아도나이 콜라레스 이부대다 아도나이 벗심마 보우 레파나 위르났나 더우키 아도나이 후엘로임 후아사는 벨로 아나컨 암몬 베슬마르이터 보우시아라보 베토라 하세르 타이브 비트일라 호두울로 바룩셰모 기토 바도나이 레올람 하스도 베아다 또르바도르 에모나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을 가면 잘할 수 있죠 이스라엘 안가도 성경만 읽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보다도 히브리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 문화를 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는 그러한 신학자, 학자, 목회자, 신학생들 오늘은 하루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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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екра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